브릭스 리딩 200-3 유닛 16. It's a Space Race Space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잖아. 그치? 우주지. 그리고 레이스는 시합이나 경주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은 우주에서 시합을 하나 봐. 어떤 시합을 할까? 여기 미리 보면은 이렇게 우주에서 3명의 우주비행사가 시합을 하는데 달리기 시합 같은 거겠지? 그치? 우주비행사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주비행사는 astronaut 그럼 이 astronaut는 뭘 하고 있는 중이야? 했는데 여기는 달인 거 같지 않아? 그치? 달 위에서 걷고 있는 거 같지? 그리고 how can astronauts run fast in space? 해석해 보면 astronauts, 우주비행사는 어떻게 우주에서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있거든?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지. 중력이 없어서. 그래서 둥둥 떠다니다. float.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잖아. floating 하니까 run fast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주에서 움직일 때, moving in space 할 때는 뭔가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도구들? rope, 밧줄, sticks, 막대기, floating, 둥둥 떠다니는 거. 그리고 special shoes, 특별한 신발, metal hooks, 금속으로 된 갈고리. 뭔가 이런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이 3명의 우주비행사가 오늘 레이스를 하는데 정말 도구를 사용하거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Today is a special day. 왜냐하면 달에서 3명의 astronaut가 지금 레이스를 하려고 하잖아. 그치? 3명의, 달에 3명의 우주비행사가 있어. 있어? There are three astronauts. 달 위에. 콘덤은 어디서 왔냐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얘기할 때는 from 이라는 전치사를 쓰지.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하면 I'm from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They are from China, America and Russia.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 사람 있구나. 그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오늘 have a race 할 거야.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의 be going to가 있다. 이거 go가 있다고 해서 가다라는 뜻이 아니지. 그치?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잖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지. 조동사 위라고 같은 거지. 그래서 have a race. 시합을 할 거야. 아직 안 한 거지? 우주에서. 그런데 어떻게? How will they do this?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할까? First, they will stand at the starting line. 설 거야. 어디에? Starting line에. 출발선에 설 거야. Then they must go to the finish line. 그리고 must는 뭐뭐 해야 하는 거니까 가야 해. 어디로? Finish line까지. 그치? 끝나는 그 마지막 결승선까지 가야 하는데 최대한 as fast as they can. as, as 이렇게 쓰면 as, as 그 다음에 주어, can 쓰면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빨리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우주가 아니라 지구에서 하는 그런 달리기 시합이랑 같은 거잖아. 그런데 It will be difficult. 아마 어려울 거야. 그치? 왜 그럴까? Because they will all be floating. 왜냐면 아마 모두 둥둥 떠다니고 있을 테니까. 그치? 왜냐면 중력이 없고 달에서 우리가 걷는 거 영상 본 적 있지. 그치? 둥둥 떠다니잖아. 근데 어떻게 달리겠어? So each astronaut will run the race in a different way. 각각의 그 우주 비행사들은 달릴 거야. 그런데 어떻게 달릴 거냐면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각자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달리긴 달려야 되는데 그치? 각자 새로운 방법을 좀 생각해 낸 거지? 그래서 지금 시합 전에 모든 그 우주 비행사들이 뭐 하고 있대? Practice. Practice는 연습하다. 시합 전에 모든 그 우주 비행사들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 On the left. Left 왼쪽이니까 왼쪽에는 You can see the Chinese woman. 중국 여자를, 중국 여성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서 있는데 제일 왼쪽에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인가 봐. 그치? 어? 이런 스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 또 오른쪽에 이렇게 세 명이 서 있는데 각각 뭔가 이렇게 보면은 준비물이 있거든. 그치?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중국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She has too long sticks. 어? 그래서 손에 각각의 손에 하나의 스틱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There is one stick in each hand. 각각의 손에는 하나의 하나씩의 어? 이렇게 스틱이 있어. She puts them in the ground. 음. 댐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걸까? 그치? 스틱을 얘기하는 거겠지? 스틱이 두 개니까 댐이라고 썼고 어? 그 스틱을 땅에다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그 스틱으로 어떻게 할 거야? 푸쉬! 푸쉬는 밀다잖아. 그치? 스틱으로 이렇게 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스틱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더 빨리니까 faster!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될 거야. 그치? 그 레이스에서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가운데. 가운데가 영어로 뭐지? center. 그치? In the center, the Russian man is preparing something. Prepare는 뭐뭐를 준비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무엇인가를. Something.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 He is putting metal hooks on the bottom of his shoes. metal hooks, 금속 고리. 금속 고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달고 있는 중이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가 봐. 금속 고리를 이렇게 달아놓고 있는 중인데 그 금속 고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on the bottom. bottom은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신발의, 우리 오브가 있으면 뒤에 붙어. 신발의 아랫부분에 그 금속 고리를 달고 있는 거네. 신발 아랫부분에 이렇게 금속 고리를 달았어. 그치? 그러면 좀 둥둥 떠다니지 않겠지? When he is finished, he gets up. 이제 다 달고 나서 일어났대. 그러면 It is easier for him to walk. 걷는 것이. 누가 걷는 것이? 그가 걷는 것이 easier. 더 쉬워지는 거지. 그거 없이 걷는 거랑 비교해서. 그치? 그 다음 The hooks help him. 그 갈고리들은 그가 땅에 stay. 땅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지 않고 땅에 머무르는 것을 도와주겠지? 그치? He does not float away. float. 둥둥 떠다니지 않을 거야. 갈고리가 있어서. 이제 제일 오른쪽 사람. Now the American man is on the right. 제일 오른쪽에 미국 사람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 He does not have any sticks or hooks. 앞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스틱 그리고 hooks 이런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네. 그치? But he has strange new shoes on his feet. 하지만 발에 뭔가 좀 이상한 새로운 신발이 있는데 한번 볼까? 아 여기가 아니지? 음 뭐였어?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그치? 어 수영장에서 우리가 발에 씻는 그 오리발 그 오리발이잖아. 그치? 오리발을 우리가 플리퍼라고 하거든? 어 웨이트 어 잠깐 there are not shoes 신발이 아니네 they are flippers 오리발이잖아 하면서 he has space flippers 이거는 좀 특수한 스페이스 플리퍼구나 그치? 우주 오리발인가 봐 우주에서 신는 오리발 to help him move 그를 움직이게 도와줄 어 space flipper야 he lies down lie 눕다 이런 뜻이지 어 어디에 누웠냐면 어떻게 누웠냐면 등으로 누웠으면 on his back 우리 back은 등이잖아 근데 등으로 누운 게 아니라 똑바로 누운 게 아니라 엎드린 거지 belly는 배잖아 그러니까 배로 누웠다는 거는 엎드렸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엎드려 있지 그래서 지금 엎드려서 kicks his feet 마치 정말 수영하는 것처럼 발차기를 하고 있어 he is swimming in space 수영하고 있는 중이야 우주에서 the race is about to start be about to 비동사 쓰고 about to 하면 이제 막 뭐뭐 하려는 참이야 이런 뜻이거든 race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다들 연습하고 있었지 아까 연습하다 practice the astronauts are at the starting line 이제 출발선에 다 준비하고 서 있어 who do you think will win? 우리 이런 문장 보면 잠깐 do you think는 빼고 생각하기로 했지 그래서 누가 이길까 했는데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넌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누가 이길까 우리가 누가 이길 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오늘은 우주에서의 시합 space race 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 여기까지 할게 거긴 זה vä spo 삶 이해 더 alive 잊 dean 감사합니다.